안녕하세요 노르쉬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면 까르고 불닭볶음면 두 봉지 끓였구요 지금 면 끓인 상태고 여기 같이 있어요 여기 좀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랑 캡사이진 준비했구요 이거 같이 넣어서 먹을게요 그리고 이거 청양고추 프랑크 이거랑 같이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조리과정은 여기서 다 보여드릴 건데 빨리 감기를 할 것 같아요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선 한입 음 사실 어제 이거 먹어봤거든요 약간 카르보나라 불닭볶음면 같구요 치즈는 약간 파마산 치즈 맛이 나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좀 첨가해서 먹을게요 음 맛있게 또 한번 더 섞어야죠 짠 맛있다 매운 까르보 불닭볶음면 마지기 매운 마지기 양념장 고추 마지기 마지기 쩝쩝 이건 뭉쳐있다 해배랑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방금 캡사이싱 뭉쳐있었어요 ㅎㅎ ㅎㅎㅎㅎㅎㅎ ㅎㅎ 코좀필게요 이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만한 맛인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싫어할만한 맛이라고 하는건 아니고 약간 까르보나라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선호를 하시잖아요 파마산 치즈가루 맛이 좀 진하게 닿아요 남성분들이 들어있지 남성분들은 내가 참고해야만 고춧가루 김치도 맛있는데 저는 단무지가 더 잘 어울려요 이게 3월까지 한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인터에서 다 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여기 햄에 소세지에도 캡사이진이 뭉쳐있네요 불닭볶음면 보다는 안 매운 것 같아요 다른 마라불닭볶음면은 매운 그런 느낌이 다른거고 커리불닭볶음면이나 치즈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 보다는 매운 것 같아요 음 면이 넓어서 더 좋아요 소세지에도 청양고추가 알알이 박혀있네요 소세지에도 청양고추가 나요 잘 어울려요 저는 며칠 정도만으로만 넣으면 좋았어요 너무 맛있다. 콜라맛이 자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매운거 좋아하신분들은 청양고추랑 캡사인 넣어서 드셔도 크게 맛을 해치지않아요 오히려 어제 그냥 까르보 불닭볶음면만 끓여먹었을때는 짠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운게 확 들어가면서 짠맛보다는 매운게 더우니까 제가 생리적으로 생리적인 현상인데라 코가 계속 나와서 아마 몇번 끊었을거에요 죄송하구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우주여러분 사랑해요 안녕